안녕하세요. 조미세입니다. 우리의 평창에 하늘을 걷는 스카이워크가 새로 또 바람산 동상에 생겼다고 하네요. 바람산 스카이워크 태국이 타고 올라가서 사용구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? 바이스하게! 바이스! 바이스하게! 바위에 와봤습니다. 바위에 와봤습니다. 바위에 와봤습니다. 핸은 줄기네요. 풍경이 질기네 와 저기 보여 여기 풍차들 보이세요 여기 삼양 목장 대강이란 목장들의 풍차들 아 예술인의 예술 이런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이 스카이 워크는 다 걸어봤어요 이 정도는 펀드라고 생각해요 야 약간 여긴 길인데? 오우 씨씨 오우 씨 오우야 이거 찹탄데 근데 여기는 돌지 말고 누가 물을 걸어가지고 안들리네 아 되게 잘못되겠다 어흐 오우 오우 마이갓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여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오오오 아 아 이거 흔들리는거 같아 이거 와 어 야 어 이거 아 야 구달린데 이야 전망이 이야 하 하 하 하 우후우 맛있어 군경과 함께 무헝이 사진 한번 찍을까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 전통놀이 체험 소원아 이거 한박 타올리 여기 웃으러 갈게 여섯 개밖에 못하네 파랑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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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순 실cular 남아 나무라고 합니다 왜? 잠시 고개를 수그리고 밑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이래서 겸손이네 나는 겸손하지 않아 야 겸손 나무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음 겸손하게 어 한번 더 있어 겸손이 아 여기가 마위목이네 마위목이 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몸통에서 두 종류의 나무가 함께 사는 마유 목 이쪽 부분은 야광나무고 이쪽 부분은 마가목이라네요 어 이 왼편이 야광나무 바래길 야광 인가 오른쪽은 마가목 그렇다고 합니다 마유 목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